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릭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악유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해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다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옆에 계신 분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 모두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시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2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올해를 본당 헌당의 원년으로 2023년을 선교의 원년으로 삼아 언약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적 도전의 영적 플랫폼이 바로 복음이며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축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가계인 뿔이 체질화되어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살린의 영적 그릇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24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아 그 언약적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또 불신하가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들을 찾아서 원리스트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사도바울은 우리가 왜 복음 24시에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주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바울은 우리가 깨야 할 그 옛 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문화 도시 안에 있는 즉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유대 배경을 가진 자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판단과 또 정죄하는 모습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삶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더욱더 이 율법적인 삶을 살다 보면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서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남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환경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 틀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옛 틀에서 빠져나와서 복음의 세트를 갖출 수가 있느냐 바로 예배 성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 성공을 통해서 오직 복음의 세트를 갖추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과 또 6장과 11장의 그 옛 틀에서 빠져나와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 8절의 오직으로 복음 24시가 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복음의 24시의 영적 체질이 되어서 가는 그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2, 3, 7 치유 서밋으로 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앞서 요한복음 그 1장에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릴리 근처에 아주 작은 마을 가나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영어로 미라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사용된 단어는 표적이라는 단어로 또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오늘 이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이 표적이라는 단어에는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 뭐냐 그 답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그 이유는 뭐냐 앞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그 약속된 메시아이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여 정말 현장을 살려내는 그 응담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앞서 요한복음 1장에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지역에서 그 한 홀레의 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아마도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나 또는 가까운 지인의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함께 청함을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초대해서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로마 지배하에서 여러 상황이 물론 좋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날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이 즐거운 잔치집에 기쁨을 더해주던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한 가정이 출발하면서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된 이 잔치가 포도주로 인해서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당시의 포도주는 어떠한 의미였느냐 당시의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만의 의미를 넘어서 잔치의 거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에 초청되어 온 손님에 대한 굉장히 매우 큰 무례한 행동 또 굉장히 큰 신뢰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현장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모자람의 연속입니다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애써 보지만 지금의 말씀을 보시는 것과 같이 여전히 부족하고 항상 모자랍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지위와 또 인격과 또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모자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람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이 혼인 잔치집에서도 나름 철저한 준비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측은 손님이 많이 와서인지 혹은 정말 가난해서 그랬던 것이었는지 보기 좋게 빛나가고 맙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 아닌 단지 손님으로 모신 자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는 틀림없이 누가 주인이 되느냐 틀림없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결국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경험과 지식으로밖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요 그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았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축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종로를 쓰라며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인생의 근본 문제는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죠 인간 노력으로는 열심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놔두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그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또한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이곳의 사람들은 한창 잔치가 진행 중입니다 한창 잔치에 취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꼭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뭐라고? 내가 찾았다고, 내가 해결했다고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또 저 사람에게 막 얘기하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더 크게 부각시킵니다 물론 부각시킨다는 게 잘못됐다고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저희는 마리아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보통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연회장이나 혹은 집주인을 찾아가서 혹은 결혼 잔치이기 때문에 신랑을 찾아가서 말하거나 아니면 옆집에 가서 빨리 빌려오거나 또는 그 옆에 있는 가게에 가서 사오면 되는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발견한 즉시 누구에게 가느냐 바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서 가타부타 이런처럼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포도주가 없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의 우리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빨리 빨리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든지 사오시든지 어떻게든 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현을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내가 급해서 지금 내 앞에 닥쳐온 이 문제만 보고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고 보통의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복음 24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예트를 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예수님이 예트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예수님도 구시대적인 예트를 깨야 됩니다 오히려 나한테 맞춰서 예수님이 세트를 갖춰야 된다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나요? 누가 맞죠? 이렇게 문제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서 기도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조금은 섭섭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그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저 거절과도 비슷한 대답에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도 않고 또 섭섭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집안에 있는 그 하인들을 찾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당부합니다 누구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고 하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작고 또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사람은 조용히 말씀에 순정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 앞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또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완전히 그리고 또 완벽히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불안해하고 또 초조해하다가 대책을 세우기도 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계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출발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인된 인생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에 순종을 할 때입니다 다함께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에 마치 거절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하인들에게 오히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것을 그 집안의 하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집안에 있던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집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마당 한 구석에 돌항아리가 있고 물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대 지역 특성상 모래와 먼지가 많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나 되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악위까지 채우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인들은 항아리의 입구라고 말하는 그 악위까지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어떠한 일을 시켰을 때 적당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하기는 하라니까 순종을 하는데 그런데 적당히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적당한 응답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하는 척하다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보면 언제 어디로 도망가고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보이지 않죠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응답도 그 어떠한 응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대충하지 않고 무려 악위까지 물을 채우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악위까지 물을 채우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즉시로 이들이 또 적극적으로 순종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즉시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이것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물이 귀한 지역에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인들은 물론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무례한 행동이었느냐 당시에 이러한 행동은 식당에서 물이 필요해서 찾는 사람에게 빗물이나 허드렛 물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대로 했다가는 정말 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하인들은 가타부타 이러한 저런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즉시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었지만 말씀에 즉시로 순종했더니 이 혼인잔치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연회장은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차원이 다른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다시 9절 말씀해 보면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또 물떠온 하인들만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즉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사람만이 압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바로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주시는 그 은혜는 받는 사람만이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또 지식과 이성과 상식에서 벗어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화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 배를 어디에다 만드냐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배도 아니고 방주예요 그런데 바다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마냥 순종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런데 하지만 노화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갑자기 가족이며 친척이며 친구며 다 버려두고 그냥 무작정 떠나래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물론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모세에게는 애국 땅에서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께도 주신 나중 영광의 비전이 있죠 앞서도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본당헌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스트천 헌금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아마 박순우 목사님께서 이 수요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대출 승인 문자가 오면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나 목사님들 다 하시는데 저도 물론 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믿음으로 도전하며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 무척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돈이지 않았나라고 보통 대답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그 돈이라는 게 어떠한 유력을 발휘를 하는지 저 또한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학을 하겠다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때 오히려 저는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어릴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 세계보그마 정말 이 세상이 어떻길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이 세계보그마가 무엇인지 제 눈으로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중에 남아있지 않은 얼마의 돈만 가지고 무작정 배낭을 메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제 나이대 그때 이제 서른한 초중반대였는데 돈을 모아야지 어딜 가냐 돈을 왜 또 더 쓰러갖고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 일말의 돈이라도 만일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쓴뿌리 때문에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라고 자랑을 혹시라도 하게 될까 봐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까 봐 저는 오히려 돈을 그냥 다 홀라당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거의 잔고를 이제 0에 가까이 맞추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신학의 길을 걷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걷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없는데 핸드폰 요금부터 와 이거 엄청 뭐가 막 이렇게 고정적인 지출 비용이 꽤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출은 받아서 헌금은 드렸지만 물론 이 또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채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한 구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원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며 온전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잔치집의 하인들과 같이 그저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항아리 입구까지 채워버리는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 채워버리는 그 말씀만 믿고 의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순정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오직 복음 24의 영적 체질로 다 변화되어 가는 그 모든 현장에 복음의 영적 영향력을 입혀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구약시대에서부터 약속되어져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도 요안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알아 예수님 알아 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제자들의 수준도 아마 이 수준이지 않았겠는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 그리고 메시아로 인정한다라는 것이 그 자체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내가 예수라는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힘입어서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을 넘어서 사실적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날마다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여 현장을 살려내는 그 응담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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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